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현생에 괴집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누군지 말해봐. 누구게 누구야? 이완용 마누라지. 원제 남편의 원치 않은 배려 이게 너무 고민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정말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려구요. 일단 저희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새벽 출근을 하는데요. 새벽 4시 5시 그때 나가요. 이렇게 새벽 출근이 있는 날에는 3시쯤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 7시에 준비를 하고 9시까지 출근해요. 즉 다시 말해 제가 쿨쿨 자고 있을 때 남편은 일어나 씻고 준비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항상 저희 안방 화장대에 있는 본인 화장품은 물론이고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등등등 아침 출근 준비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 전날 저녁부터 거실로 죄다 옮겨놔요.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새벽부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막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불도 켜야 하니까 자고 있는 제가 불편할 거라고. 그래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일부러 밖에서 준비를 한다 이거에요. 솔직히 이런 배려들 처음 몇 번은 참 고마웠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새벽 출근에 있을 때 남편이 워낙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니까 그냥 그러지 마라. 방에서 편하게 해라. 나 괜찮다. 라고 했어요. 물론 제가 조금은 불편하겠죠. 하지만 피곤한 건 남편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저보다야 남편이 더 배려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안방에서 드라이질하고 고데기도 하고 마음 편하게 물건들 사용하라고 불 켜도 되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새벽 출근에 있는 날 초반에는 남편이 아예 거실에서 따로 자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겨우 말린거에요. 그랬더니 그럼 좋다. 잠은 같이 자되 준비만 밖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여하튼 이런 제 긴 설득 끝에 결국 남편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어떤 일로 좀 크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에 남편은 새벽 출장을 가야 했고 특히 자료 준비랑 뭐 이것저것 해서 그 전날 야근까지 하는 바람에 잠을 거의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자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나 피곤한지 얼굴이랑 눈이 팅팅 분 상태로 밤 11시간 넘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씻고 나오면서 또 그 화장품이랑 드라이기랑 고데기를 거실로 다 들고 가는거에요. 진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모르겠어요. 그 배려에 고마움보다는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막 울컥 하는 거야. 아니 어쩌면 싸우고 난 뒤 아직 마음이 덜 풀린 건지 뭔지 여하튼 그 모습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짜증을 담아 한소리 했어요. 아니 나는 당신 이해를 못하겠다. 왜 당신은 당신이 더 피곤하고 힘든데도 본인을 챙기지 않고 나만 먼저 생각하는 거야? 왜 내 잠자리를 먼저 배려하냐고 그냥 하라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자 남편은 뭐가 내가 힘든 건 내 일 때문에 힘이 드는 거고 잠자고 쉴 사람은 편하게 쉬어야지 내가 새벽에 방에다 불을 켜면 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싫은 거고 되게 짜증나지 않겠냐? 그럼 나는 그게 더 미안해질 거고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나는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불편하다고 그냥 냅둬 이러는데 말도 안 통하고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나는 뭔데? 당신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나는 뭐 마음 편할 거 같아? 배려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인데 왜 당신이 반대로 나를 배려하는 거야? 이러니까 남편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아니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냥 안방에서 편하게 준비하라고 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배려 그거 당신 멋대로 하지마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그냥 강요야 강요 내 말 알겠어? 너 진짜 말을 막 한다? 그럼 네가 하고 있는 지금 이거 뭔데? 이건 강요 아니냐? 아 됐고 나도 싫다고 집에서까지 서투를 서 받고 싶지 않으니까 냅둬 앞으로 새벽 출근할 때마다 그냥 거실에서 잘 테니까 그리 알아? 이래가지고 대판 싸웠는데 그래요 저희 남편은 원래부터 이런 성격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워낙에 몸에 빼어있는 사람이라 주변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막 배려하고 신경쓰고 그래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럽니다 마치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저인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상황처럼 문제가 자주 생기는데요 아니 이런 경우는 도대체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 상담을 해보면 아이고 너도 참 사서 고생을 한다 야 자기 마누라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야 그런 호강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어? 이러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저도 뭐 따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거요 옆에 같이 있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뭔가 물어보잖아요 어? 그냥 우리 여보가 하고 싶은 거 해? 여보는 뭐가 먹고 싶은데? 그래 그걸로 하자 나는 그냥 여보가 하고 싶은 거 같이 하면 좋고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으면 그냥 좋아 그냥 여보랑 같이 있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미련하죠 자기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정말 제가 복의 기운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끔은 어린애와 함께 사는 기분이 들고 아들을 키운다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체 이 답답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네 지금 당장 이혼하세요 자 다음 2번 이거 뭐지? 미친 여자인가? 3번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전생을 무조건 믿는다니까 네 남편 옛날에 나라 팔아 처먹은 이완용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를 만난 거지 걸걸걸 벌받아야 되니까 4번 아니 아줌마 미친 거야 네 남편의 그 피곤함과 힘듦은 꼭두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드라이를 안방에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난리를 찍이네 뭔데 너? 드라마 퀸이세요? 5번 뭐? 이거는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강요라고? 아니 그럼 너는 뭔데? 너는 뭐길래 네 남편을 네 멋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쳐 돌았니? 6번 에? 아니 남편이 새벽 3시에 안방에서 불 켜놓고 드라이질에 고데기까지 쓰면 나는 절대 같이 못 살아요 이런 건 당연히 밖에 나가서 거실에서 하는 게 맞죠 나 쓴이 말에 전혀 공감이 안되는데 혹시 이거 말고 좀 더 극단적인 배려는 없나요? 예를 들어 쓴이가 같이 밥을 차 먹다가 흘리면 남편이 무릎 그름으로 와서 대신 치워준다든가 아니면 네가 있는 방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뒷걸음질 문워크 해가면서 뒷모습 안 보이고 그렇게 나간다든지 대충 이 정도는 되어야 네가 말하는 그런 배려 아닌가요? 7번 아니 근데 이거는 배려를 떠나 남편 본인도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안팡에서 하면 소리 나니까 더 조심해야 되잖아 반면 거실에서 하면 마누라 눈치 안 보고 팍팍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아니 제가 쓴이면요 남편 더 편하게 하라고 제가 거실에 세팅을 해줄 겁니다 왜 이러세요? 8번 네 남편이 그리 안쓰러우면 먹는 거라도 잘 챙겨주던가 아니면 네가 거실에서 잠을 쳐자던가 해야지 이게 뭔 지랄이야 이게 너야 날로 지금 네 남편 통제하고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뭔데? 9번 쓴이가 글을 쓰면서 기대했던 반응 어머 남편이 너무 배려심이 있는데 그걸 또 당연시 하지 않고 서로 배려해주는 스님아 너무 예뻐요 진짜 멋진 부부다 하지만 실제 댓글 반응 너 미쳤나요? 끌 끌 끌 끌 10번 그래서 겨우 두세 시간밖에 못 자는 남편을 붙들고 이따 성질 부리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배려냐? 말해봐 11번 사람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그것도 옆에서 글 알지를 해대면 그건 배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거지요 상식이 없으면 제발 그냥 조용히 짜쳐 있기라도 해라 뭐냐 이게 쓰니 편을 들어보자면 그래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느끼면 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좀 수동적이면 좀 따뜻한 건 물론 있거든요 아휴 왜 저려고 사나 이런 게 분명 있긴 합니다 그런 느낌이 그런데 중요한 건 쓰니의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은 그리 해도 마음이 안 들고 또 지가 원하는 반대로 해도 못했다고 마음이 안 들고 뭐든지 마음이 안 들어요 쉽게 말해서 전문적으로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딱 그런 성격이거든요 남편 불쌍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